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소사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버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조우입니다. 네.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무려 344만 가구로 확대했고 직업규모를 연간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5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수대로 직업하는 자녀장려금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정적자가 극정이다 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에서 바로 이 이슈 좀 쉽고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버터가 경향신문 칼럼 서론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경향신문 7월 3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증세 없는 세법 개정안 포용성장 복지수요 가능한가 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조 8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는 9천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모두 4조 7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총 지원액 1조 7천6백억원보다 2.7배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확대는 사회안전망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안녕하세요. 별피디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터가 경량신문 사설을 읽어주셨는데요. 2018년 세법 개정안, 사실 이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여름 이맘때쯤에 나오게 됩니다. 올해도 의임없이 나왔는데요. 올해의 특징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3조 8천억원을 내년 1년 동안 지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자녀장려금도 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조 8천억원의 근로장려금과 9천억원의 자녀장려금을 합치니까 바로 4조 7천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올해 총 지원액 그러니까 2018년도 지원액 1조 7천6백억원에 비하면 내년도 지원액 바로 4조 7천억원 이것은 2.7배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금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 아예 돌려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세금 이렇게 부릅니다. 마차 돈 벌면 세금 내는데 옛날에 세금 들어도 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보통 우리가 플러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 소득에서 정부의 금고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제 통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세금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플러스인데요. 그런데 이 EITC는 정부 입장에서 마이너스 세금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한테. 정부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할 때 이런 거 받아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다달이 일단 모아놨던 거를 직장에서 모아놓거든요. 다달이 모아놨던 것을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은밀하게 국세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국세청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던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단계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으로 아직 귀속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세금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버터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리라고 보고요.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의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도로 내가 남들이 내놓은 세금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신나는 일이네요.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신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로장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장려. 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 가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죠? 이 근로장려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2009년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겁니다. 이 근로장려 세제는 오리지널이 많이 시작됐던 곳, 그리고 지금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제도로 우리나라가 수입해 온 건데요.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한 6조 5천억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5년 동안 909만 가구,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년 만에 3조 8천억 원을 지급하니까 엄청난 규모로 내년에 지급되는 거 맞죠? 그래서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인데 그러니까 1년에만 3조 8천억 원을 쓰니까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거에 절반 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급하는 거죠, 내년에. 이런 겁니다. 이해가 좀 됐죠? 네.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념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그게 또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근로장려금 제도 EITC,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확대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가구의 소득이 좀 낮아야 되겠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소득 지원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 억수는 많다. 이런 경우에는 도와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장 쉬운 거, 재산요건부터 설명드릴게요. 재산요건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이전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1억 4천만 원입니다. 재산 1억 4천만 원. 재산 1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한 3억 좀 넘더라도 사실은 해당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1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지금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완화되느냐? 2억 원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019년부터는 재산요건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미만이면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2억 원이니까 실제로는 아마 한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소득요건인데요. 소득요건이 이게 단독 가구인지 호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단독 가구란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가구죠. 혼자 사는 가구는 총소득이 2019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연봉이죠. 연봉.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EITC,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번 게 2천만 원이 안 돼?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2019년 이전에는 단독 가구면 1,300만 원 이하라야 근로장려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뿌리 가구는 3천만 원입니다. 호뿌리 가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버는 가구 중에 혼자가 버는 거예요. 그런데 가구원이 1명 이상 있습니다.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좌우지간 1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고 그 가구주가 돈을 벌어오죠. 이런 경우로 호뿌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가구 많죠. 많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일하러 가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하나 있다. 이런 가구잖아요. 호뿌리 가구잖아요. 그런데 1년에 3천만 원 이하로 번다. 3천만 원 미만이죠.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못 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3천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예요. 부부가 다 같이 벌어요. 그런데도 1년에 3천만 원 미만으로 번다. 이런 경우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겠죠. 현행보다 훨씬 처음 소득 기준 올라갔기 때문에. 완화된 거죠.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자, 전체 가구에. 전체 소득자 가구의 20%, 하위 20%가 이번에 근로장려세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는 거 아셨죠? 그럼 금액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85만 원 최대 지원받아봐야 1년에 85만 원 지원받는 겁니다. 85만 원이면 이걸 1년 2달로 나누면 한 6만 원 정도, 5, 6만 원 정도 받는 거죠. 7만 원 받나요? 이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치가. 그런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 내녀부터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면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꽤 받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최저가 지금 4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월급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이겠죠? 연봉입니다. 아까 제가 혼자 사는 경우에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제가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경우에 연봉이 2천만 원 미만이면 EITC,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최대로 받는 금액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 1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공식에 의해서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게 150만 원인데 그 150만 원 다 받아가는 경우는 연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를 벌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아가고 만약에 900만 원이 넘고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면 150만 원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차감되면 1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가령 100만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공식은 나중에 대입해 보면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럼 호뿌리 가구다. 가구주 혼자서 돈을 번다. 이 경우에는 최대 260만 원까지 1년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꽤 도움이 되겠네요. 한 달에 거의 20만 원 남집 받아가지 않습니까? 꽤 도움이 되죠. 이 경우는 호뿌리 가구이면서 700만 원 1년에 넘게 벌고 1,400만 원 미만인 700과 1,400만 원 사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260만 원을 받아가고요. 700만 원은 또 못 번들었다라든지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이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또 차감이 돼서 260만 원에서 얼마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벌이 가구는 제가 아까 3,600만 원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3,600만 원 미만이면 EITC를 받는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벌 때 800만 원 이상 벌거나 혹은 1,700만 원 미만을 벌 때 이 사이일 때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최고 많이 받는 겁니다. 거의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더 버는 건가요? 이 정도 받는 거죠. 300만 원이면. 이게 소득 기준별로 가구별로 이렇게 나눴지만 또 이 안에서도 지급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차등 지급 받는다는 게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합리적으로 보여서 더 많은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단독 가구라고 칩시다. 단독 가구면 혼자 사는 가구예요. 혼자 사는 가구면 EITC가 최대 한 달에 1년에 150만 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연간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보십시오.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령 1,900만 원 번 사람하고 1년에 200만 원 번 사람이 있고 1년에 1,900만 원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만약에 한 600만 원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경우에다가 똑같이 150만 원씩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년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150만 원을 주게 되면 배우보다 100골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로를 장려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에게 거의 안 번 사람에게 150만 원을 공도 보태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2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 원 근절이까지 1,800, 1,900까지 이렇게 많이 번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150만 원까지 보태주면 이거는 그 정도 벌어서 많이 버는데 뭐 이까지 보태주려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150만 원보다는 좀 깎아서 한 100만 원만 보태줘도 이 정도는 충분하게 근로를 장려할 만하다 이렇게 싶을 거고요. 그럼 150만 원을 다 받아가는 사람은 1년에 400만 원 이상 벌고 9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인데 1년에 이 정도 버는 사람에게는 사실 제일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근로 자격이 되고 실제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된다.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직업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말이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정부가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이 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에 따라서 세금 황금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빈곤층의 일할 의욕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위 소득 20% 가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게는 150만 원에서부터 아주 많게는 300만 원까지 연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서 소득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데는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처럼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의 출신인 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왜곡이 적다고 합니다. 마차 이 말 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버테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좀 설명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주면 최저임금 가구가 대체적으로 한 20% 되거든요. 하위 20%. 이분들의 소득을 끌어올려주면 이분들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소득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누군지를 보니까 이 중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청년들.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실제로 집에 가보면 엄마, 아빠가 번듯한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소득을 가져가더라도 가구 소득의 정대에 기여하긴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가 아니라 중상층 가구의 소득정대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EITC,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1년 동안의 소득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입증된 하위 20% 가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의 예지가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타겟을 둬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터. 이런 거죠. 부모는 많이 벌고 자녀는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가구 단위로 따지니까. 그런데 이 근로장려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부모도 못 벌고 자녀도 못 벌는데 혜택이 가니까 합리적인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버터 이 사설 계속 읽어봅시다. 부탁합니다. 경향신문 사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지 확대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금을 늘려 재정을 튼튼히 한 뒤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연도 세금을 황급해주는 조세 지출 방식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거둔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어서 감세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든다. 증세를 최대한 피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마차, 여기서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연도 세금을 황급해주는 조세 지출 방식을 통해 시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네, 조세 지출은 일단 세수의 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적인 과세가 아니라 왜 우리 비과세라든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둬야 될 세금을 안 걷는다라든지 적게 걷는다라든지 아니면 거둬놓은 세금을 돌려줘버린다라든지 좌우적으로 국세청 선에서 세금이 어쨌건 최종적으로 적게 걷히는 게 조세 지출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이 세금을 걷으면 나중에 국고로 들어와서 정부 재정으로 편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들어온 것이 정부의 각 부처에 의해서 예산의 형태로 사용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 이게 양자가 다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보게 해주는가 그에 따라 성격이 좀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조세 지출을 지지합니까? 재정 지출을 지지합니까? 재정 지출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돋진 개진이라는 느낌으로 드는데 저는 돋진 개진같이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걷든 나중에 걷든 결국 세수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네. 정부는 일단 걷든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놓고 돋진 개진이라고 하는 거지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놓고 돋진 개진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보통. 네. 그렇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정치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지 확대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다.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EITC,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세 지출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큰 정부,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은 다 걷을 대로 다 걷고 난 다음에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이게 더 전공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십시오. 제가 첫 문장 읽어볼게요. 이 칼럼 마지막 사슬. 이 사슬의 마지막 부분의 첫 문장. 그러나 복지 확대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금을 늘려 재정을 튼튼히 한 뒤에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니라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당의 연도 세금을 환급해 주는 환급해 주는 조세 지출 방식을 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방법을 비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됐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세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조 6,018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니까요. 조세 지출을 늘렸으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대대적으로 대기업 부자 감세를 시행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향후 5년간 24조 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정부의 과감한 조세 지출 계획은 최근 기업 실적 호조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 호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조세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세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선택된 것이 바로 EITC 근로장여세제 그리고 잔여공제금이거든요. 잔여공제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 가구에서 잔여를 키우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 키우는 숫자만큼 다달이 연간 돈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채층이 걷어놓은 세금을 바로 그냥 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채층 선에서 왔다가 가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조세 지출은 감세하고 효과가 비슷한 겁니다. 국채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이 적게 걷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을 낮춰서 아예 적게 걷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걷었다가 아니면 돌려줘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걷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덜 걷어버리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비과세 감면. 이게 전부 다 조세 지출인 겁니다. 이렇게 조세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면 향후 5년 동안 한 12조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 줄어드는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 정부의 크기가 재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용박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용박 정부가 2008년에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거. 이래서 세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딱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부자 정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정세한다고 해서 5년 동안 24조 원 정세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년 동안 24조 원 더 걷어들겠다고 핀셋으로 부자 정세해 놓고는 올해는 어쨌든 조세 지출을 통해서 5년 동안에 한 12조 원 넘게 감세가 되게 생긴 겁니다.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생긴 거죠. 25조 원 5년 동안 24조 원 5년 동안 늘려놓고 12조 원을 5년 동안 줄어버리게 되면 늘어나는 건 직거리만큼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세금이 적게 거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걱정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코멘트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조세 지출로 국민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되면 거치는 세금 자체가 적어지는 거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게 EITC로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복지 수요가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되면 자꾸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적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버터께서 계속 읽어볼까요? 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기하는 등 부자 증세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당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도 74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미온적인 세제 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세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거둘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혁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제 전공법으로 갑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을 믿어줍시다. 시민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걸고 근본적인 세제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차 부탁합니다. 네. 한겨레 7월 3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공평과세 조세 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종이오랑이에 그쳤다. 다만 보안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기준금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내 거부했다. 조세 저항에 밀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네, 그렇죠.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런 보유세 개편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신문 사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종이 호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보완할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이게 시가의 70% 수준이란 말이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가의 80%, 90%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세금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훨씬 더 많이 그치게 되겠죠.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겨레신문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유감스럽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지금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2천만 원 이하이면 개별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14% 단일세율로 개별과세를 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다 합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대통령직속재정개혁위원회가 2천만 원은 이게 너무 높다. 1천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이면 이것을 14% 지금처럼 부과하고 1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종합소득이 다 합쳐가지고 누진과세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걸 기획재정부가 거절했거든요. 이게 1천만 원 하니까 적은 금액 같은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소득에 주로 의존해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만이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건 기획재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절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마차. 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매년 3조 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찔끔 늘어나는 종부세를 제외하면 추가 증세가 거의 없어 내년 세수가 3조 원 넘게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가 원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재정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세수가 줄어든다. 세수가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감세 정책을 해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때 감세의 대상은 바로 주로 부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줄어드는 세금액의 80% 이상 심지어는 88% 정도가 부자들을 감세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감세.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 EITC를 위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데서였다. 이렇게 해서 서민 감세 이렇게 명목은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부자 감세 그리고 10년 뒤인 지금은 서민 감세 이렇게 명목은 다르지만 어쨌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부자 감세가 되느냐 서민 감세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봐도 어이없는 단어가 바로 부자 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 감세. 저는요. 왠지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한 사전 포착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확 올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감세를 시켜서 자기 편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정부의 신뢰를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을까. 그런 포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전공법은요. 전공법은 부자 감세든 서민 감세든 감세가 아니라 사실상의 정세를 통해서 정부 재정을 키우고 그 정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전공법이다. 이게 아까 경향신문의 칼럼의 핵심이었고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의 지금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서 어디에 설 것인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업위원회 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예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개편안과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버터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터는 이번에는 보수 언론의 사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까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두 개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수 언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경제일이죠. 서울경제 7월 3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분배만 보이는 세법 개정안, 이래선 성장 어렵다입니다. 요점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세재개편이 분배에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는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다.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지고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도 초라한데 정부는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했다고 주장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지금은 분배보다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수 쪽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설의 결론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왕따당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세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성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그런데 혁신성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이건 뭐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종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만 없으면 그냥 혁신성장이 된다. 사실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에 찾아가서 간부들하고 이재용 씨를 만나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에서 삼성그룹의 부회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이오 분야, 생명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다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규제를 없애버리면 무조건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도 저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물론 없애야 될 규제는 없애야 되겠지만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없애는, 해치는 그런 결과가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보수 언론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 끝부분에 아까 읽었던 물론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R&D 투자세 공제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세제 지원. 이거 박근혜, 이명박 때 신나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업들 투자 안 했습니다. 혁신성장 안 했죠? 혁신성장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제에서는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 이렇습니다. 세제 개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여름에 이루어진 세제 개편안이 분배에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분배가 충분합니까? 정말 인식이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전형적인 보수적인 시각이라는 게 여전히 성장보다 너네가 왜 분배에 더 집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년간 우리가 제대로 된 분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크게 난 것을 지금에 와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언론 사설 하나 더 읽어봅시다. 마침 부탁합니다. 네. 제목은 최저임금 땜질에 동원된 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7월 31일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사설이죠. 네.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저소득층 복지 혜택 가운데 근로 의혹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정책 실패로 빚어진 구멍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가 애당초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다면 안 써도 될 세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파이낸셜 뉴스는 정말 인식이 조금 심성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 삐딱한 사람들. 꽈배기처럼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기에 근로장려세제를 확충하는 데다가 대놓고 최저임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하위 20% 소득계층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난한 가구의 연간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소득 지원 장치 아니겠습니까? 근로장려세제에서 EITC가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생긴 부작용을 땜방질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건 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하위 소득계층 중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난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소중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고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있었던 거를 지금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규모로 내년에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한다 했으면 잘한다 하고 박수치면 될 일이지. 이걸 또 굳이 또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안 했으면 최저임금 인상을 안 했으면 이거 도입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돈 낭비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상률 자체를 사용자 측에서 생각한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위 20%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8%나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위 20%는 9.3% 소득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위 20% 소득계층인데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오그라들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근로장여세제를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규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이 제도를 호입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사설 역시 보수 언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동아일보 7월 3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근로소득자 40% 한 푼 안 내고 중상층 부담 더 늘린 조세 포퓰리즘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가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9천억 원 등 소득 재분배 모두 4조 7천억 원을 쓰기로 하면서 이 부문 지원액은 지난해 1조 7천6백억 원보다 2.7배나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취약계층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리면서 저소득층이 근로의욕을 고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여전히 서민과 고소득층의 편가르기 정서가 반영된 데 대해서는 조세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현실에서 이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 쉬운 증세를 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제목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설의 제목이요. 근로소득자 40% 한 푼 안 냈다. 근로소득자의 40%는 세금 한 푼 안 냈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중상청 부담을 더 늘렸다. 이것은 바로 조세 포퓰리즘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메시지가 그대로 사설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EITC를 도입한 것은 그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평가하고 말이면 될 텐데 꼭 꼬투리를 달아요. 뭐라고 꼬투리를 달느냐. 서민과 고소득층의 편 가르기 정서가 반영됐다. 이게 무슨 편을 갈랐다고 그래요. 지금 서민들은 세금 더 내고 싶어도 사실은 더 낼 여력이 없어요. 그나마 세금 더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중상청이거든요. 고소득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지금 세원이 더 넓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더 넓어지려면 우리 서민들의 살인세를 더 좋아져야죠.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번덧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요.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더 넓어지게 되면 그럼 세금 내는 국민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국민 압도적 다수를 서민과 저소득층으로 내몰놓고 왜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 더 안 받냐. 왜 부자들에게만 세금 더 내라고 그러느냐. 왜 서민과 부자들을 편갈러서 갈라치냐. 왜 갈등을 조장하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민과 고소득층을 편 가르는 건 누가 가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상위 20%가 9.3%가 늘었습니다. 상위 20%의 9.3%는 하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 상위 20%한테 5%씩만 증세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시원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차. 네. 어떻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동아일보 하고 싶은 이야기 뭐죠? 네. 이 말미에 나오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무게추가 성장보다 분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점도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시각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분배 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진보 언론은 어떻습니까? 분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전히 이들은 성장을 원하고 있네요. 정부는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연구개발 비용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 고용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고민할 만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속내가 드러나죠.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기업들이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해달라. 이게 지금 동아일보 사슬의 본심이었다. 이게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남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조세 부담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면서 저출산 양극화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동적 복지효과로 가는 길 저희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시련의 편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